예전에 나는 토트넘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레스터시티가 생각나는 거예요 토트넘도 지금 좋은 선수가 있는 와중에 좋은 선수를 딱딱딱 데려왔잖아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토트넘의 2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샤머니즘이 아니라니까 자꾸 샤머니즘을 고르고 가는데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죠 내가 곧 신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아니 이런 건 감입니까? 아니 분석 철저한 분석이다 분석 50% 그 다음에 저의 직감 50%죠 그게 이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가 뇌에 있는 뇌에 있는 그 뇌화 수치의 전역 호르몬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 보다는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죠 내가 곧 신이라는 거죠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조상이 다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말을 잘 따르면 돼요 무슨 말이야 내년 여름에 물 조심해야겠다 우리 조 선생님 쪼머니즘 왔기 때문에 작두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특히 지난번 부적 붙이고 했던 2대1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입중계도 같이 봤는데 준일이 한번 데려와 부적 써준던 우리 소준일 캐스터가 그냥 놀랐는데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위 어떻게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까? 와 미쳤따리 아 근데 나는 나는 어제 아스날 맨시티를 잠깐 보면서 미트율란 중계를 하다가 짬짬이 보면서 토트넘은 초지리가 자기 색깔을 내잖아 맨시티 상대니까 뒤로 돌리다가 측면 갔다가 한 번씩 역습하는 이런 축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우승에 도움이 될까? 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팀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순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승에 도움이 될까? 왜요? 아니 챔스 변행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 상대에 따라 내가 전술 변화를 준다 이거야 어허 근데 예전에 나는 토트넘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 레스터시티가 생각나는 거예요 레스터시티 어? 그 이탈리아 감독이 와서 라니에리 네 라니에리가 와서 깡테 뭐 드링크워터 마레즈 딱 딱 요소에 좋은 선수를 제이미바디는 어떤 딱 영입해서 오랫동안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서 선수를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기량 좋은 선수를 싹싹싹 뽑아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좋은 선수도 이 드링크워터 같은 애들이 있었고 근데 토트넘도 지금 좋은 선수가 있는 와중에 좋은 선수를 딱딱딱 데려왔잖아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당시에도 뭐 부상자 나오고 누가 나오고 뭐 이 바디가 빠지고 그렇다고 해도 얘네가 기세때문에 올라가서 계속 흔승을 하고 했거든 강팀 만나면 꺾일 때 됐어 꺾일 때 됐었는데도 극복하고 올라갔거든 맞아 중간에 퍼커슨 감독도 뭐랬냐면 중간에 한번 꺾인다 이런데 끝까지 우승해버렸죠 근데 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내 색깔로 계속 밀리고 왔다 근데 아스날은 어제 맨시티랑 붙으니까 내려섰다가 싹 해갖고 싹 하고 근데 왜 그게 문제예요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팀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자기 색깔을 더 경고하고 강하게 가야돼 그러니까 아 왜냐면 내 샤머니즘은 그래 우승하려면 특히나 그렇죠 우승하려면 우승하려면 자기 색깔을 끝까지 밀고 가야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하튼 토트넘이 저렇게 1위 공던던 팀이 다 1위에요 네 진짜 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독 효과죠 감독 효과 네 아르테타 감독의 효과고 아스날은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효과죠 아 일단 두 팀은 다 감독의 효과다 네 아르테타는 아스날 구단에서 어쨌든 견뎌주고 믿어주고 신뢰를 해줬으니까 자기의 색깔이 맞는 선수들이 맞아 맞아 기다려줬지 하베레스 빼고 나머지가 다 잘해주고 있고 은케티아도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토르사르 같은 경우 맞나 토르사르 토르사르도 얘는 선발 나오면 안돼 어 걔는 슈퍼초크로 나와서 다만 마르티넬리가 이제 복귀했으니까 마르티넬리 들어오자마자 살아났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이 자기 팀을 잘 만들어왔다 아하 그런 것을 이제 방증해주는 대목이고 토트넘은 어쨌든 지금 1위 할 수 있는 전력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기세가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그 기세가 아스날보다는 강하니까 1위에 올라선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시즌 앞두고 쪼우가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예측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1위 맨시티 2위 토트넘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네 못 이겨서 구독자가 5천명이 떠났더라고 그 당시에 야 안 볼러한다 씨를 하면서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토트넘 2위에 치겠는데 왜 사람들이 5천명이 빠져나가는거야 그래서 당시에 4위로 내리면서 2위를 아스날로 하신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위를 리버풀 4위를 토트넘 어 그러면서 5위 맨유 6위 뉴캣을 7위 출시를 했어요 그니까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뭐라 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얘기합시다 잉글랜드 현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즌 앞도 여러분들 다 치러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음 맨유는 무조건 4강 음 근데 유일하게 내가 여기서 한번 그랬거든 아니 맨유는 내가 그때 방송 때 기억나 맨유는 그래도 4위 가능성이 다 높다는데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근데 지금 맨유가 어쨌든 10위에요 물론 끝난건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왜 맨유는 4위 안으로 못 들었고 맞아 저희가 이제 경험치로 봤어요 2009년부터 프리미어리그를 집중적으로 이제 스터디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했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분석하신게 입장에서는 가장 이 뭔가 순위를 끌어올리게 예능 명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팀들이 감독 교체가 작거나 첫번째 두번째는 선수를 꾸준히 체크해서 우리 팀에 맞는 선수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큰돈 주고 데려오는 선수가 많은 팀 이런 팀들은 선수들이 폼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카제미로 급하게 데려왔잖아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반짝은 하지 그 기량이 누구나 믿는 기량이니까 레알에서 보여준 기량이 있고 응 근데 와서는 반짝은 하지만 지속될 가능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선수 만족도 자기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에는 난 레알도 갔다 왔는데 내가 더 높은 곳에 뭐가 필요해 하던대로 하면 되지 이런 주의가 생기면서 그게 선수들에게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깐적거리는 안톤이 생기는 거고 좀 열심히 좀 하자고 지랄지랄해도 열심히 안하고 부르노 프렌덴 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인터뷰하러 왔냐고 그럼 프레드 떠났잖아 그 다음에 김천상무 맥토민이도 김천상무 걔네놈 군인이야 뭐 뭐야 쟤든 사초마 싸우고 감독이랑 사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넣으면 막 천억 넘게 이런 데려온 팀들은 그래서 첼시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일단 맨요도 그러면 그때도 4위권 밖으로 밀려놨는데 여전히 그런 팀이 딱 붙어있네 그러니까 맨요도 첼시도 그때도 그랬는데 다 4위권 밖 못 들어간다? 네 변함없다? 첼시도 비슷한 거예요? 첼시는 야금야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부상자 복귀가 되면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처럼 선수빨로 조금 올라갈 순 있어요 지금보다는 선수빨이 워낙 좋으니까 올라갈 순 있어요 그리고 포치잖아 포치도 어느 정도의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 프리미엘이 그렇지 그렇지 또 챔스 결승까지 가본 사람이 포트럼 이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긁다 끝난다니까 턱 만지다가 이게 똥을 있잖아 너무 많이 여기저기 싸놓으니까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옷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것마저 정리를 해줘야 돼 맨요는? 그 정리하러 온 사람이 감독이 퇴나하잖아요 싹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똥을 뭐 이렇게 많이 싸놨는데 날 누가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싸 여기 싸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싸는 줄 알아요? 포그바 같아 포그바 똥도 아직 안 지워졌어 네 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얼추 이렇게 때려 맞히지? 때려 맞혀 정말 자꾸 그러면 살 날린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예측은 여러분들 이 정도면 뭐 일단 현재까지는 순항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측 처음에 2위 했다가 4위로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챔스권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정말 욕 바가지로 먹었죠? 어떻게 토트넘을 챔스권으로 예상을 하냐 현재 1위인데 한 글자 한번 바꿉시다 예측에서 예감으로 아 예감이다 그거는 네 나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감각이다 어떤게요? 전체적인 순위 이라고 맞추고 아 순위 그러면 자 한번 제가 4위 안에 들어갈 네 팀만 아니 근데 1,2위 맞췄으면 끝난 거지 뭘 자꾸 지지부진하게 뭘 3,4위까지 다 맞춰야 돼? 아 여기에 도사님들 찾아가면 말이죠 하나 맞춘다면 두 번째 맞춰달라고 내가 그거 하나 맞췄는데 지금 사업은 물꽃 튀어 줬으면 그 사업에 매진하면 되지 뭘 거기서 더 그걸 하려 그래 욕심내지 말어 순위가 이제 정해졌어요 4위! 그러니까 4강만 맞추면 됩니다 챔스권 저 4개 팀이 그대로 가요 포트넘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이렇게 가요 브라이튼은 어쨌든 복병인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빌라 만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데프스에요 또 그럴 수가 있고 없고 차이고 또 전술적으로 측면 틀어막으면 또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유럽대왕전에 나가는 팀들이 경험치가 적은 팀들은 조금 아직은 그런 데서 꼬꾸라지는 거 있죠 이게 챔스가 시작되면서 약간 챔스와 유르파리가 시작되면서 리그에 영향을 주는 팀들이 복병들이잖아요 그렇지 꼬꾸라지잖아 리그에서 갔다와서는 그렇지 반면에 토트넘은 어떤 대회도 참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1월에 FA컵 정도만 포스트국으로 일부러 져줬잖아 컵대회도 카라바오도 에너지 드니까 싫어해 리그에 집중하자 카라바오 컵 일부러 단체와 컵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거 된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게 토 아 맨니 막내 뱉는 쪼 네 살 자 지금 1위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토트넘이 언제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죠 일단 일정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대표 경기 A매치 끝나면 대진이 괜찮아요 네네 플럼 펠리스 첼시 울버헴튼 빌라 맨시티 그러니까 빌라도 좀 잘하긴 하는데 사실 맨시티까지는 아주 어렵다 이런 상대는 아니에요 빌라까지는 빌라까지는 빌라도 잘해요 근데 여하튼 느낌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단순한 축구를 하는 두 팀은 잡아줘야되고 플럼하고 펠리스 첼시는 11월 7일에 하는 것이 다행이다 왜요 첼시는 12월이 지나면 좀 강해질 거에요 부상자의 복귀 네 죄송한데요 말투가 되게 이렇게 도사님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도사로 불려도 되지 않아? 아니 아 예 예예 쌀 같은 거 집어던질 거 같고 내가 번명이 청산이야 예예 청산도사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아 근데 첼시 경기는 적어네 그럼 포체티노 더비네 그렇죠 아 재밌겠다 근데 첼시를 만약에 12월 이후에 만났으면 까다롭지만 11월 7일까지 괜찮다 오케이 그렇게 좀 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일이긴 한데 부상자들이 좀 많아요 토트넘이 네 장기 부상자가 페리시트 시즌 아웃 그 다음에 솔로몬이나 벤탄코로도 벤탄코로는 왜 이렇게 복귀가 늦어지지? 원래 뭐 한 11월 얘기하다가 계속 늦어지지 그 친구도 나랑 만나면 빨리 복귀할 수 있는데 왜요? 네 아니 손 한 번 잡아주면 되겠다 얼른 나이소 그건 그냥 미신 아니에요 나 한 번 손 잡아볼래? 네 잡아볼래? 내일부터 잘 푸린다 이제 내일 뭐 일 하나 들어온다 네 살 그러면 지금 이제 부상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많기도 하고 음 손흥민 그 다음에 비수마 파페사르 이 세 명이 아 1월에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음 영향이 크죠 대륙대회에 다 출전을 하면 한 네 경기 정도? 최대? 이게 이러면 부상자 많죠? 덱스는 좀 열죠? 손흥민, 비수마, 파페사르, 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 뭐 어느 팀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독의 역량인거죠 이것도 자 여기서 그러면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비수마, 파페사르 리버풀은 살라, 마티브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 엘레니 맨유는 오나나, 암나밭 하니발 아마드 디알로 첼시는 잭슨 그 다음에 어 뭐 이정도네요 그쵸? 주요 팀들죠 그 중에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미토마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대표로 아시안컵에 보면은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토트넘이 되겠네요 토트넘이네 왜냐면 주전 멤버에서 갑자기 이제 가장 축이 됐던 선수들이니까 어허 그러면 이제 뭐 호이비엘하고 스킵 쓰면 돼요 아 그러면 된다 네 큰 문제 없다 전술의 축을 꾸녀놨기 때문에 그 선수들 전술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서 호이비엘에 들어와서 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의 감독 자체의 색깔이 분명하니까 네 호스테코글로 감독이 분명하 막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그거구나 분명해야 된다고 정상권이 그렇죠 대응해서 변화주고 이러면 내가 쟤가 빠졌는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 어 이게 전술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전술 컨셉이 분명하면 누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하베르지 않는 거잖아 선발로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 보강은 히살리션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가 벨리스였나요 공격수를 데려올 수도 있죠 음 한 명 정도 공격 쪽에 네 네 네 미드필더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미드필더는 어쨌든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아 또 사실 로셀수도 로셀수도 있잖아 그렇지 로셀수도 프리시즌 얼마나 잘했어 어허 그냥 얘는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선수가 게임 못 뛴다고 그래서 아이씨 내가 이 팀이 안해 이게 아니라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1위를 달리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 나도 나도 분명해 보이겠다 내가 파페사르나 비수마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 순위가 5,6이면 쳐져있으면 선수들이 별거 없네 내가 뛰어야 되는데 좀 알아 근데 1위니까 감독님 내가 뛰어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동기후발을 계속 쓰는단 말이야 아 그러네 만약 밑에면 아이 뭐 팀도 별 벌리 없고 나 안쓰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은 지금은 1위 2위를 달리면 제가 한번 기회 주시면 나를 기회 주시면 파페사르하고 비수마 나가네 그럼 로셀소나 벤탄쿠르만이 복귀하고 그러면 저한테도 기회 주시면 제가 호이비에르랑 같이 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걸? 이게 나지 이거 하려고 여기 부른 거 아니야? 나만히 창의적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야 이런 분석은 진짜 와 이걸 뭐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듣지도 못해 X때 꼴을 부탁드립니다 어딜 가봐 어딜 가봐 어디 축구 관련 방송 가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거 하려고 부른 건가? 아 예예 이거 하려고 나 섭외한 거 아니야 몇 년 전부터 이게 이게 나지 남자다 멋지다 이거 하라고 나한테 지금 월요일 저녁에 오라는 거 아니야 아 예예예 아휴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뭐? 저 수령 잘한다 예예 감사합니다 나란 말쌈이 뒹극이 닳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 오늘 한글날이죠 손흥민 자리는 영입이 거기도 4경기 정도 빠질 수 있는데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번쯤은 레비에게 후루아시 좀 영입해달라고 할 거 같아 셀트계 한번쯤은 자기 전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전술에 후루아시가 맞아 그렇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사이 나왔다 사이 들어가 그렇지 나왔다 사이 들어가 그렇지 WM 지금 코트넘에는 일본 선수 같은 유형이 하나 있으면 좋아 이런 축구에는 네 왜? 메디슨이 뒤에서 만들어주고 손흥민은 빠져들어가고 역동적이잖아 근데 볼이 왔을 때 발에 착착 붙는 애 있지 그렇지 요런 애가 하나 있어주면 상대 수배들은 더 헷갈리는 거야 아하 오케이 그래서 일본 후루아시를 한번 데려오면 아 충분히 손흥민과 공중도 가능해요 아 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가거나 조금 쉬어야 할 때 후루아시를 한번 쓴다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좀 딜을 뭐 그게 A플랜은 아니더라도 많이 쌀건 아냐 그렇지 많이 쌀지 않잖아 네 아 후루아시도 아시안컵 나가는구나 그러지 아 근데 일본 감독이 안 쓰잖아 이번에 후루아시 안 뽑잖아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뽑긴 했는데 만약에 안 뽑으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어 그런 얘기는 했었지 그때 그럼 기회지 기회지 포스트테크 굴로 감독은 기회지 한 번은 안 뽑고 한 번은 다시 뽑긴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뽑으면 뽑아도 주전으로 안 쓰잖아 아 가지마라 그러면 대표팀 문태하고 후루아시한테 토트넘 우승해서 챔스 나갈 거면 일본 애들은 그래도 되잖아 많잖아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유형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죠 당장 아니더라도 그리고 브래난 선수가 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네 쓸 수 있는 거고 아 그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겨울 이적 시장 때 어 토트넘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라시가 지금 미쳤잖아요 독일 무대에서 기라시 같은 선수들을 데려온다든지 겨울에 그래서는 안 돼요 어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뭔가 지금 막 상종가 돼있어갖고 얘가 엄청나더라도 이 팀에 데려오잖아요 그럼 섞이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었잖아요 기라시 오시맨 이런 선수들 그냥 검증되어 있는 9번을 데려오지는 않을 거다 네네네 그게 안 데려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비 회장이 돈을 안 쓰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즌 도중에 포스테코올로 감독이 전술을 흔들어선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오시맨 데려오면 좋죠 또 있으면 좋죠 잘 안 좋는데 오시맨 들어오면 좋은데 기사시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야지 이 전술에 오시맨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견고하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술에 오시맨 유형이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đه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